영화가 끝난 다음에도 남는 느낌이 있거든요. 소울은 다시 한 번 좀 더 생각하게 만드는 저희도 한때 있었을 수도 있던 곳이잖아요. 거기에 있던 기억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. 속은 말랑말랑하지만 겉은 딱딱한 전사 같은 느낌이라서 전 22가 조금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스펙트럼을 넓히게 됐던 것 같아요. 뭔가 그 삶의 목적, 목표에 대해서 조금 더 바꾸게 한 영화인 것 같아요. 오는 1월 온 가족과 함께 영화 소울 보러 오세요.